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리보는 11월 9일 월요일 탑픽 중복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입특징주 점검 먼저 해볼텐데 상승한 중복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소록스 같은 경우에는 신규 상장 첫날 바로 상한가가 가는 모습이다. 둘째 psmc 같은 경우에는 경영권 분쟁 일단락 속에 상한가가 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셋째 삼성출판사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스터디 지붓 가치 부각에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다음으로서는 전입특징주 점검 하락한 중복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위드텍 같은 경우에는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 예고되며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고 둘째 이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단기 과열 종목으로 지정 예고되며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셋째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개발 중단 소식에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다음으로서는 11월 9일 월요일에 관심 갖고 봐야 될 섹터 및 종목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는 이낙연 관련주들 관심 갖고 부라고 말씀드려보겠는데 나마토건이나 남선 알메니움 우선주나 휴립로봇 삼부토건 같은 종목들이 이낙연 관련주로서 부각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언급드린 종목들 관심 갖고 부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다음 두번째로서는 호실적 발표 관련주들 관심 갖고 부라고 말씀드려보겠는데 11월 6일 금요일에 호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우선 현대홈쇼핑 같은 경우에는 올해 3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386억원으로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0.6% 증가했다고 공시를 하였고 롯데쇼핑 같은 경우에는 올해 연결기준 3분기 매출액이 4조 1059억원 영업이익은 1111억원을 기록했다고 공시를 하였는데 이는 지난해 비교해 봤을 때 매출액은 6.8% 상승했고 영업이익은 26.8% 오른 수치인 것으로 단기순이익은 30억원 흑자 전환하였습니다. 이외에 롯데케미칼이나 웹젠 같은 종목들도 호실적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11월 6일에 호실적을 발표한 종목들 현대홈쇼핑이나 롯데쇼핑, 롯데케미칼, 웹젠 같은 종목들 관심갖고 부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다음 세번째로서는 조선 기자재 관련주들 관심갖고 부라고 말씀드려보겠는데 현대차증권은 보고서를 통해 올해 3월 유가급락 이후 탱커의 저장용 수요가 크게 증가하며 8월까지 누적 VLCC 폐선률은 0%를 기록해서 30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고 분석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선박이 대부분 폐선되어야 할 노후 선박이고 현재 VLCC 운임은 20.137달러로서 올해 들어 최저 수준을 기록 중에 있다며 이는 탱커 저장용 수요 감소가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한다라고 분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조선 기자재 관련주인 동방성기나 삼강 M&T나 세진중공업이나 KF같은 종목들 관심갖고 부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미리보는 11월 9일 월요일 탑픽 종목에 대해서 내용 전달 전부 드렸고요. 방송 보시고 유익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림 설정 해주시고 댓글에 영상 유익하게 잘 봤다라고 남겨주시면 방송하는 데 큰 힘을 얻고 있습니다. 잠시만 시간을 내셔서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